안녕하세요. 한 3년만요? 네.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? 네. 반갑습니다. 본인 소개해요. 저기 모충동에서 왔습니다. 모충동에서. 김석용입니다. 네. 김석용씨. 네. 자 우리 모충동에서 오셨어요. 현재 무슨 일하세요?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. 무슨 부동산이요? 솔로몬이요. 솔로몬 부동산. 요새 매매가 주로 뭐 아니 거래가 뭐 뭐가 많이 되고 있어요? 월세가 많이 됩니까? 상가가 많이 됩니까? 전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파트는 잘 되는 것 같아요. 아 아파트는 잘 돼요? 네. 아파트는 잘 되고 또 다른 건 어떤 건 안 돼요?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. 원래 담당이 아파트예요? 저는 아파트 담당이 아니에요. 그럼 뭐 담당이에요? 저는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. 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. 아 그랬는데 다른 건 모른다니 뭐예요. 닥치는 대로 다 한다네. 네. 다른 건 몰라요? 네. 근데 분위기가 부동산이 아파트는 잘 되고 있어요. 네. 아파트는 잘 되고 있어요. 울르는 거예요? 내리는 거예요? 뭐예요? 울르고 있어요. 울르고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자 알겠습니다. 그러면 준비된 노래 뭡니까? 작품 하나의 아직도 널이에요. 난 아직도 널. 난 아직도 널이라는 노래. 네. 들어보겠는데. 도전 실패하면 어떡한다? 맥주랑 한 병. 아 쏜다. 네. 아까 불러주신 분은 정말 잘했어요. 그죠? 네. 오 너무 잘했어요.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실패하면 어떡해요? 그러니까요. 여덟원 씨는 잘해주셨는데. 자 작품 하나의 난 아직도 널 같이 할게요. 네. 박수 한 번 쳐주세요. 네. 갑시다. 박수 한 번 쳐주세요. 거리를 나 혼자 걸었네 내게는 아무도 없었네 차가운 바람 불 때면 내 마음 왠지 쓸쓸해지네 조금씩 피가 내리네 어둠은 갈수록 짙어가네 빗속을 혼자 걷는 이 마음 그대는 아는지 모르는지 아하 입이 그치면 그대 찾아봐야지 아무리 험한 사이일지라도 난 그대를 잊을 수 없어 아무리 미움이 지라도 난 아직도 널 사랑해 아무리 험한 사이일지라도 널 사랑해 아무리 험한 사이일지라도 널 사랑해 아무리 험한 사이일지라도 난 그대를 잊을 수 없어 아무리 미운 너였지만은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아 잘 들었습니다. 네. 잘 들었는데.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.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.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. 80점? 아 본인 본인 본인을 너무 낮추는 것 아니에요? 자 봅시다. 아슬아슬하게 84점 쏴야 돼 몇 번 있 사람이 나왔나 네. 네. 날네. 84점이 나왔나 rode добр 자. 오늘 아주 점수들이 후한 편이에요 그래도 그죠. 네. 한 명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 자. 이렇게 해서 네